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오늘 한국결럽에서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정례 여론조사인데요. 이 가운데 세인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현실쯤에서는 어쨌거나 차기주자 여론조사가 되겠죠.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재명 25, 한동훈 15, 조국 4% 이준석 3% 홍준표, 김문수, 김동연 2% 오세훈, 원희룡 1% 전체적으로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나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왔잖아요. 1% 이렇게 나온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5%, 6%, 7%, 8%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2%, 1%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들여다봐야 된다. 밑에 여기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58%가 이재명을 그대로 또 지지했고요. 일극체제라고 하는데 의외로 민주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유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국민의힘 지지자 42%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선택합니다. 이 수치가 두 사람 다 내려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65% 이상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PK에서 이재명이 20%, 한동훈이 19%, 1% 차이로 이재명이 앞섰고요. PK에서는 이재명이 21%, 한동훈이 25%, 한동훈이 4% 앞섰습니다. PK에서 이재명이가 한동훈과 대결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믿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민심이 그 정도로 지금 나쁩니다. 현 여권에 좋은 민심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젊은 층은 지금 현재 여당 보기를 그냥 돌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대거 PK, TK 쪽에서 이재명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한겨레오 기사, 이거는 한동훈을 비난하기 위해서 작성한 기사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런 분석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보수 본전 혼란 까먹었다. 중도 수도권 청년 못 잡았다. 여기서 어떤 분석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통적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수층에서도 빨간불이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외치죠 한동훈 대표가. 여기를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안정적으로 직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면 반드시 중수층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수층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 하면 여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이런 걸 제가 갖고 왔어요. 빨간 줄만 읽어도 됩니다. 전통적 보수층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로부터. 국민의힘 지지자 중 한동훈을 답한 비율은 59%에서 42%로. 결렙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59가 42가 됐고요. 다른 여조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보통 65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무려 17%가 쑥 빠져나갔다.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이들의 한동훈 선호도는 45에서 30%로 거의 15%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41%에서 28%로 떨어졌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30에서 25%로 낙폭이 컸다. 보수표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것은요. 객관적인 분석이 되겠죠. 객관적인 분석. 중립적 분석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중수층은 우호적으로 돌아섰을까. 같은 기간 한동훈 대표 선호도는 중도층은 20에서 15로 떨어졌고 서울은 27에서 13으로 떨어졌고요. 인천 경기는 23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20대는 오프센터에서 그대로 오프센터. 굉장히 박합니다. 20대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대남들, 이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남은 거의 1%, 2% 빼야 안 돼요. 지지율이. 그나마 여성이 포함되니까 이거 5%가 나오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의 무덤입니다. 여기 20대들은. 30대. 13%에서 19%로. 30대도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도 그룹도 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재반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결과론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도권이 있는 데서 지지율이 올라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 그 조건 중에 하나가요. 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완전한 대선주자로서 당을 완전히 쥐었다. 그립을 완전히 그냥 행사하고 있다. 그립감이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자면 당의 전통적으로 터줏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진들. 이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치인이 조경태 의원 하나 정도 아닌가 싶은데 그 밖에는 전부 견제하잖아요. 견제하거나 강근을 불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지. 못 잡고 있다라기보다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견제를 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당장악이 되어야 지지율이 재반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용산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용산과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서로 그냥 불가건 불가원이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력도 하는 그런 관계면 사실 플러스 알파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뭔가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국민들도 이걸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스타일상 용산하고 각을 세우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진짜로 들이받는 정치인이면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용산에 대해서 융단폭격을 했겠지. 그랬으면 아마 지지율이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만 끝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칼빼고 칼뽑고 진검성부하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피를 말리는 신경전을 계속 벌이겠죠.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되어야지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재반등이 되겠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면 돼요. 뭔가를 보여주면. 가령 의대 정원이 지금 탑뉴스라고 하면은요. 진짜 중재자로 나서서 의대 정원이 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협상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답안이 도출이 되고 용산이도 오케이. 이렇게 되면요. 와 한동훈 능력 대박이다. 뭐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지지율이 몰래겠지. 그런 것들. 또 하나는요. 소통의 왕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 정치권에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 안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이렇게 중요한 거물급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내면은 거기서 정치력이 있다. 정치 스타일이다. 체질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 비전 그러는데요. 당대표가 미래 비전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뭐 메가시티 합시다. 과거 김기현 대표처럼. 그때는 선거가 있으니까 그랬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정책 공약을 던진다 그래서 당대표에게 지지율이 몰린다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거가 다가올 때 한 6개월 전에 이야기할 이야기고 일단 그거는 내려놓고요. 또 하나 한두근 대표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19일 남았잖아요. 여기서 만일에 금정구청장 그리고 저쪽 강화군수 이 두 자리에서 이긴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 서울시 교육관까지 이긴다. 이럴 경우에는 한두근 대표가 반등합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반대가 되거나 좀 이렇게 충분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후폭풍이 좀 매습게 한파가 멀어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지지율 관리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과거에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거론될 때 대선주자로 막 거론될 때 그때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낙연이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양자 대결에서 밀리면서 멀어졌다고 보거든요. 양자 대결에서. 그리고 던지는 정책 공약도 이재명이가 조금 더 포퓰리스트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폭넓은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이가 압도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전체에서 일이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면서 구도가 완전히 다 헝클어졌죠.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자 대결에서 약간의 차이지만 이재명이가 앞선다라는 게 드러났죠. 이낙연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양자 대결입니다. 지난번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하고 똑같이 나왔잖아요. 오세훈도 한동훈만큼 나와버렸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넣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또 다른 야권의 주자들하고 대결했더니 조국한테도 크게 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김동민한테도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 식이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한 두세 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도 지금 돼 있는 게 없고요.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는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야권은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벌써 밑밥을 많이 뿌려놨어요. 그리고 여론 지지율도 지금 심상치 않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고 당 지지율도 그렇고 차기 주자 지지율도 그런데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자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뭔가 행운도 좀 따라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만큼은 금전구청장 선거가 야권이 단일화 못하고 실패하고 2대1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당 하나 야당 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 이거죠. 한 40% 나오더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쪽 강화 거기도 지금 한상수 전 인천시장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저기도 등등해서 지금 상황이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 때문에 그래서 비상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대박 붙었죠. 정말 머리에 피 철철 흘리면서 지금 붙었는데 서로 지금 돈 주겠다라는 포퓰리즘 공략을 하고 있더군요.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아니다. 뭐 천만 원이다. 야 난리 났습니다 정말. 그런 공략을 국민의힘은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자 이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윤수결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이 양자구도에서 50%를 넘겼잖아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중립중도청이 이 당시 윤석열 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실패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잘한 게 없어요. 그들은 뭐 지지율 관리를 잘해가지고 퇴임 때도 40% 넘는 지지율이다 그러지만 이 당시에 벌써 문재인 심판론이 완전 창궐하고 있었다. 덜 끌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거기에 올라탔던 후보가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었죠. 어쨌거나 이런 지지율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자구도에서 우세한 사람이 결국에는 대선후보가 됩니다. 다자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자구도가 더 중요합니다. 언론사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이 양자구도 이런 조사는 잘 안 해요.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그 가끔 나오는 그게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중수층을 의식하고 있지만 중수층이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죠. 누리피디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중수층은요. 움직일 수 있는 중수층은 이미 다 움직였어요. 벌써 지지율이 다 잡혔다니까요. 그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저 중수층은 뭐냐. 선거가 임박해야 됩니다. 선거가 두세 달 서너 달 앞으로 다가와야지 비로소 움직이는 표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수층, 중수층 이래버리면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거예요. 결국 잡아야 될 것은 중수층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 완전히 오른쪽으로 달려가야 돼. 거기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남 그리고 전통 우파들 이들이 지금 한동훈으로부터 지지를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연 확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한동훈 대표에게는 외연 확장이 중도로 가는 게 외연이 아니에요. 본인이 우파로서 이미 보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파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일단 갖춰야 돼요. 그렇다면 우파 행보를 안 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몇 마디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보수적 색채가 있는 발언도 여러 번 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파들이 아무도 한동훈 대표를 우파로 안 봅니다. 진짜 찐 우파들은요. 그래서 그걸 일단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나도 우파입니다. 우파로 우파를 견인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럴 어떤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벌써 책사들이 있을 텐데 한번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상품을 우파로 포장을 할 수 있을까. 속이 완전 우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파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파 전체를 견인하는 그야말로 깃발을 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자면 한동훈의 우파 행보 지금부터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보수 안에서도 탄탄한 지지율을 갖고 1위를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이 우파들이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1위도 위험하다. 보수 안에서 1위도 위험하다. 저는 충분히 그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본인도 까짓 거 뭐 대통령 따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만일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중수층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그게 표로 안 나타나요. 그게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힌다니까요. 지금 중도라고 불리는 중수층으로 불리는 저 세력의 핵심은 바로 mz입니다.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여성과 남성이 또 완전히 달라요. 성향이 다르다니까요. 그들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제가 지금까지 쭉 한동훈 대표 나왔던 이런 조사를 살펴봤지만 20대들에서는 너무도 인기가 없어요. 너무도 표가 안 가. 지나칠 정도로 낮은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것도 고민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30대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말이죠. 40대 50대들은 저쪽 좌진영이라 하더라도 10대 20대 30대들에서는 어느 정도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또 이미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거 올드한 방식의 우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40 50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론조사 쭉 전개되는 거 보니까 그게 안 되네요. 잘 안 되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큰 어떤 세력을 이렇게 등에 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사실 그 세력을 완전히 등에 업은 선수가 없어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등등 있다 그래도 원희룡 등등 유승민 등등 있다 그래도 안철수까지 그 세력이 완전히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남 같은 경우도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거나 그 자리에 섰다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간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쭉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안을 찾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대안이 딱 뜨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쫙 이렇게 설물처럼 밀려나갑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수층 일단 당분간 접고 좀 내려놓고 우파 행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누리PD 김준호였습니다.